안녕하세요. 스파이키입니다. 앞에서는 커네틱 클립형 무선 미니 청소기에 제품 외형을 살펴봤었구요. 지금은 풍량 테스트를 해볼텐데 보시면 펜 부분에 제가 지금 안경 닦을 때 사용하는 검은색 융을 붙어놨습니다. 휴지로 테스트하면 무게가 가벼워서 풍량을 확인하기가 눈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걸 장착해 놓은 거구요. 그리고 뒷면에 있는 작동 스위치를 눌러주면 펜이 작동을 할텐데 총 3단계구요. 눌러보겠습니다. 1단계 한 번 더 눌러주면 2단계 다시 한 번 눌러주면 3단계 총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풍량은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편이고 소음도 적은 편입니다. 다시 한 번 눌러주면 꺼지고요. 직접 보겠습니다. 직접 보겠습니다.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네, 포뇨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